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뽀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 내려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우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소란이 그쳐진 후에 이제 다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교회들 또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믿음으로 건면하기를 원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그쪽으로 이동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그들을 믿음으로 건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건너오는 길은 지중해를 통과해서 배로 건너오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북쪽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곳에 대해서 베르타고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 모자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아주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를 떠날 때의 바울의 나이를 50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을 한 40대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미 50대 전후가 된 바울은 노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노년의 나이에 이른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베르타에드는 네아볼리까지 무려 700km나 되는 거리를 가지 않아야 될 거리를 가야 됐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걸으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욱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 바울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렵고 헌난한 길을 수고스러운 길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에 보면 두기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보면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흔히는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졸게 만드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건 악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기고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또 전하는 바울에게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 고되고 육신적으로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기고도 알려져 있기로는 노예 혹은 적어도 정말 육체의 노동을 극심하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밤중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그렇게 뜻하지 않게 죽었을 때 바울은 그를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이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왜 내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마음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기고의 사건을 겪으면서 또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의를 통해서 나를 꼭 드로아 지역을 거쳐서 가게끔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아마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납득하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정확히 사명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느라.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성령에 매어 있어. 내가 그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고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길이랄지라도 오직 성령에 매어서 가는 사람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갑니다. 그러나 더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자유와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은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전히 내 이해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면 사명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의 첫 걸음은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에 매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주의 분명한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의 삶으로 준비되면 그제서야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고별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도를 초청하여서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이 17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원한 일 그리고 그 길을 마치려고 그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전도하기를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그 길로 부르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이 분명하니 그 길 가운데 결박도 있고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명의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사람은 내 계획대로 가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가는 사람은 항로를 내 계획대로 바꿉니다. 그러나 사명의 사람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어도 또 그 길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부르신 그분 예수님 그분만이 그 사명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내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멈추라는 일이 없으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짐 엘리아 성교사님이 정말 성교의 놀라운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여러 가지 문구에 일기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아 성교사님은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그 길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히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경한 마음을 품고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것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삶이 짐 엘리아 성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바로 그로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참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부러운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에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속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속히 가기를 원했을까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원전은 아마 오순절에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니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시절이 오순절 기간이니 사도 바울이 오순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교회의 구제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제금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속히 가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마음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었고 소망의 힘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인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가면서 하나님이 이 길 끝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사명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을 발견하여 계십니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그 길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얼마나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인지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사명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는 또 한 가지 사명자의 삶이 또 사명자를 낳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마가 이 세 사람이 떠났습니다. 또 그마저도 마가는 중도에 탈락하기도 하였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신라와 바울 둘이 떠났습니다. 중도에 또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하여서 같이 여정을 걸었지만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 그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 장노들이 그와 함께하였고 또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야 사람 부로의 아들 초바더라 초바더와 대사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일곱 교회의 일곱 대표들이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의 장노들이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저 바울의 여행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자 바울을 통해서 낳은 또 다른 사명자였습니다. 28절에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또 일곱 교회를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에베소 지역도 마게도니아 지역도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라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자를 세워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지도록 그 인도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증인으로 그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설교의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게 대한 믿음을 증원한 것이라 바울은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 길을 감당하여 줬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었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으며 사람들의 눈치나 반응을 보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 주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에베소 장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또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 번 또 사명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삶 사명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원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이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결정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멈출할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성령이 붙들린 바다 사명자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않다 하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셨사오니 몸출할 때까지 아무리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몸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붙들린 바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 것을 다 내어드리며 사명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함께 대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우리에게 설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삶여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강당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와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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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일곱 교회 대표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았고 그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명자를 낳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대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자를 낳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믿음과 담대함과 복음의 순서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바이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명자로 낳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사명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렵다 했으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